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 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어떤 영상이냐면요 저 앞에 보이는 스타벅스 아이스박스를요 사실 아껴두고 아껴두고 제가 쓰려고 그냥 뒀는데 지금 저걸 탐내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걸 제가 구독자 분에게 나눠 드릴게요 그래봐야 두개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어 이 두개라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에게 어 조금 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제가 영상을 켰어요 자 어떤 분에게 드리냐면은 제가 영상 컨텐츠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뭘 올리지 뭘 올릴까 여태까지 400개 영상이 올라가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영상을 올릴까 고민을 해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생 되는대로 그냥 막 올렸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근데 요새는 조금 아 이제 무슨 영상들을 올리지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물론 많아요 뭐 철물 리뷰 할 것도 많고 많이 있는데 그래도 고민하게 되더라구요 자 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아 이런 이런 영상을 좀 한번 제작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아 그래서 이거다 싶으면 제가 그분께 어 이거 나눠 드릴게요 딱 두개 저 왼쪽에 있는 저 이상한 색깔 오른쪽에 있는 저 색깔 하나씩 지금 이게 사실상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 사실 뭐 제가 스타벅스가 좀 애용자지만은 제가 저걸 한 5개 정도를 더 탈 수 있는데도 없는 거예요 저게 없어가지고 이것밖에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휴가철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휴가철인데 8월 4일까지 저희 휴가거든요 그래서 5일날 이걸 발표할게요 5일날 발표를 해서 제가 바로 아 죄송해요 4일날 발표를 해서 5일날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면 6일날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요번째 안에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정말 기발한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소재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어 그분께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신 그 댓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아이디어들을 제가 물론 다 하나하나 다 보고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은 하나하나 올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 아이스박스 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 재미로 예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구하기에 힘든 거에요 이거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 얼른 받으셔서 다음 주에 휴가 가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이렇게 안에다가 음료수 하고 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